데케이드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저는 건조에디터와 함께 북소장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어제 안녕하세요 건조에디터입니다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이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저는 종이신문을 보기 시작했어요 구취준생의 영향이죠 건조에디터 종이신문 구독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네 다르죠 느낌이 다르네 엄청나게 직관적이고 배치와 폰트의 크기와 비주얼이 주는 감흥이라는 것이 있죠 아직까지 거기에 성이 있다는 게 되게 슬프기도 하거니와 근데도 잘 만들었어요 제가 원래 클릭하지 않았다면 안 봤을 정보를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도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익숙해진 사람들이 훨씬 여러 가지 감각에 친화되어 있는 새로운 매체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이유를 알 것도 같다는 느낌도 받았고 네 그렇죠 서치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 외에도 재밌는 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건조에디터한테 유튜브 시사 프로를 많이 공부해라 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종이신문을 보다가 미친 50대 아저씨 같죠? 종이신문을 보다가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 그렇잖아요 요새는 또 대유튜브 시대니까 방송사도 하지만 이제는 종이지면 위주로 영업하는 회사들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는 데 없죠 그것도 보다 보면 잘나가는 그 전문 회사들 것도 보게 돼요 그죠? 네 보면 어때요? 여러 가지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 베테랑 기자들의 입에서 슈퍼챗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렇죠 쏴주셨습니다 세상 어색해 진짜 어떻게 감사의 애티튜드를 아직까지 정하는 과정이 있구나라는 걸 보는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확실히 텍스트는 굉장히 정돈되어서 나오잖아요 그죠? 정돈하는 과정이 정해져 있죠? 들어가 있죠? 네 근데 톤이랄 것이 특히 다 생방으로 기본적으로 하니까 좀 더 날 것의 톤? 이 사람들이 이 글을 쓰던 사람들이 어떤 톤의 상태로 원래 머릿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었는데 기사에는 덜 보이게 잘해놨구나 네 그걸 좀 더 잘 볼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발견하게 돼요 어딘가에 편향성이 되게 심한 매체라고 누군가가 공격하거나 그렇게 딱지 붙인 매체들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종이신문보다 훨씬 쉽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 그 어색함이 들어요 뭐가 얼마나 편향됐다는 거지? 오늘 방송 내일 방송을 들려드리기에 앞서서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했던 그 고민에 대한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아니 신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신문도 글을 정돈하되 기사 내용에서 취재 내용에서 빌런 정해줘요 그게 쉽죠 피해자와 빌런 갈라줘요 그게 덜 보이게 만드는 어떤 예의를 글로서 차리는 방법이 있죠 대신에 말로 들으면 표정 섞어서 들으면 톤 섞어서 들으면 조금 더 쉽게 드러날 따름이죠 사실 기자들도 그거 다 티납니다 유튜브 카메라 마이크 앞에 또 나타나면 학교에서 배우길 비언어적 요소라고 했었죠 비언어적 요소라는 말의 빈 부분이죠 비언어적 요소에 얼마나 많은 언어가 섞여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유튜브만 하는 저걸 편향 매체라고 누군가가 뭐라고 하는 그 유튜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눈에는 우리도 그런 걸 텐데 그 비언어적 요소를 보다 보면 때로 저는 한심하다는 느낌보다는 숭고하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그 매체를 진행하는 모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 나름의 가운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우리 평끼리 잘해봐요 라고 말하는 사람 드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저는 그걸 기본 애티튜드로 다들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애쓰습니다 그건 자본주의의 기본이기도 하고 그게 슈퍼채시 됐든 조회수 댓글수가 됐든 늘리는 게 낫잖아요 그럼요 혹은 자기가 편향되어 있다고 쳐 지지자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가운데를 지키고 자기 나름의 가운데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양극단이 갈려 싸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그렇게 이용해 라는 정의를 때로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잠깐 톤이 더 보인다고 했잖아요 머릿속에 원래 뭐가 있는지 더 잘 보인다 근데 그게 아 이 사람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구나 도로 있지만 이 사람 지금 친절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것도 포함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친절은 정치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인간관계의 기본이기도 하고 그럼요 구독자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친절하지 라는 걸 비언어적 요소로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간파하고 나면 아 저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구나 정치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부동층을 더 확보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함부로 편향 매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편은 필요하지만 누구의 편향을 딱지 붙이려고 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생각을 안 하면 우리가 선거방송 때 종종 만나는 선거방송하기 4개월 전에 나타났다가 1개월 뒤에 사라지는 수많은 정당들 같은 메시지나 내놓고 대중소구력을 못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소장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소장은 메이저 정당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제가 자세하게 허락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보통 긴밀하게 연관된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기사에서 북소장 이름 보실 수 있어요 북소장 이렇게 해가지고 핵관이시군요 겁나 핵관 겁나 핵관 겁핵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향 인사와 우리가 좌우를 구분하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그 아이스를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보수 언론에서만 많이 하는 짓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북유럽 연구소 팟캐스트 에디션 올여름의 북유럽 연구소 시간입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굳이 소개해드릴 필요 없어서 소개 안해드립니다만 소장님은 언론사에서도 오래 계셨고 정당과 관련된 활동도 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내일 할 얘기에 별 관심이 없을 정도 수준의 고관여층일 수도 있어요 정치자분이요? 아니요 소장님 본인이 소장님이요 네 근데 본인이 이걸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항상 오늘 내일 하는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항상 뭔가 한 걸음 떨어져 있는 문제에 관심이 있죠 본질 이런 것이죠 네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오늘 내일 하는 문제에 화를 냈다가 또 이런 걸 쳐다보다가 왔다 갔다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분이 있고 궁금해하지 않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즐거운 시간이길 바라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 아유 죄송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고 네 제가 노잼 캐릭터를 도맡게 됐나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또 이렇게 처음부터 그랬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지 환기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아 마음에 들어 아싸 오늘 내일 하는 문제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건조 에디터님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아 이렇게 갑자기 여쭤보시는 건가요? 저는 두 번째 뵀는데 저요? 아마 듣는 분들이 다 왜 아시지 않을까요? 보수? 그럼 큰일인데 저는 스스로는 진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알쏭달쏭하죠 우리 개인들도 그렇죠 피디님은 자파예요? 오파예요? 저는 저를 길게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엄청나게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좌우로 보면요? 자파 오파? 전 제가 오파 같은 적은 없는 거 모르겠습니다 어렵죠? 오늘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자파인가 우파인가 아니면 진보였나 보수였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들으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파는 진보 우파는 보수 이렇게 혼용돼서 사용을 하는데 둘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의 정의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분이 이제까지 필요했던 적이 인류에게 없었다 할까요? 요즘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일단 흔히 쓰는 용례로 보면 좌파는 진보의 멸칭 같은 느낌이고 반대로 우파와 보수는 저는 오히려 보수가 멸칭처럼 쓰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상대 쪽에 있는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진영의 사람들을 말할 때도 이게 뭔가 칭찬 같지는 않게 드리는 말이죠 서로를 정리할 때 그래서 좌파 우파의 기원을 살펴보자면 우선 프랑스 혁명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1798년 당시에 국민공예 프랑스의 국회였죠 의장석을 기준으로 혁명파는 왼쪽에 앉고 왕당파는 오른쪽에 앉았대요 그래서 혁명파는 왼쪽에 앉아서 좌파 왕당파는 오른쪽에 앉아서 우파 이렇게 된 거죠 의회 자리 배치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낯설지는 않은 게 우리 과거로 치면 남인 동인 서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군가가 동쪽에 살고 서쪽에 살고 이런 걸로 정해진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그거 알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 좌익 우익의 그 익이 진짜 날개의 익자인데 그게 라이트 윙 레프트 윙의 직역이라는 걸 알고 근데 이게 의장석이라고 하면 저희가 약간 윙석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의석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훨씬 더 물리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좋은 설명이었습니다 그 급진 혁명파 그래서 혁명파는 사회주의, 노동자와 농민, 빈민의 입장을 대변하던 자코뱅 이 자코뱅이 좌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자코뱅이란 말은 파리의 자코뱅 수도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대요 본거지였대요 그래서 자코뱅당, 자코뱅파 뭐 이렇게 했고 이 자코뱅이 좌파의 기원이고요 그 다음 우파, 왕당파, 옹건파 혹은 지롱드파라고 하는데 여기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상공업, 부르조아의 입장을 대변하고 왕권을 수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혁명시대로 보자면 좌파는 노동자와 농민의 시민군 우파는 중세 봉건주의의 기득권을 개발하는 그런 것과 동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좌파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이 19세기 초래요 그래서 왕정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왕정 복구를 거부하는 급진적인 반대파를 일컫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다시 말해 왕당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의회 내부에 있었죠 저희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말입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 사람들이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국회를 없애겠다는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왕정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의회가 없어지진 않습니다만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왕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게 이때 기준 우파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서 문화 패권을 프랑스가 갖고 있었잖아요 당시에는 프랑스어 하는 게 굉장히 막 뭐 이렇게 사람들이 높이 평가해 주는 일이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 19세기 동안 이 용어 프랑스에서 말하는 좌파 우파 이것이 유럽 대륙 전체로 퍼졌고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러시아의 볼셰비키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게 됐는데 그래요? 왜냐? 왜냐? 러시아 혁명가들이 자신들의 목표가 프랑스의 혁명과 같다 평등주의다 이 혁명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어떤 모범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평등주의 혁명을 내걸고 자신들도 프랑스 혁명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들을 스스로 좌파라고 불렀는데 미국에서 이 러시아 혁명을 소개하면서 좌파 우파의 개념이 그때 알려지게 되었고 미국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대요 그게 1920년도부터입니다 그럼 러시아에는 자칭 우파는 없었던 건가요? 그때는 볼셰비키가 다수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혁명을 거쳐서 19세기 전반에 서유럽을 휩쓸었던 브루조아 혁명을 통해서 봉건적인 생산양식이나 왕정이 철폐되고 브루조아의 시대, 자유민주주의와 능력주의, 자본주의가 이때 주류가 된 것이죠 그래서 브루조아 아시죠? 유산계급 그래서 당시에는 사실 귀족이 아닌 사람들은 자산을 갖기가 어려웠는데 이 도시노동자와 상공업자의 주도로 초기에 시장주의가 생기면서 능력주의가 퍼지고 사유재산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됐고요 그러면서 민주주의, 보통선거, 평등, 이런 정치적, 경제적 평등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 왕권의 귀족에 대항해서 우리 모두가 재산을 갖게 해달라, 능력대로 평등하게 해달라 이런 걸 주장하던 사람이 좌파였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시장주의와 사유재산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우파가 됐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좌파가 노동자와 농민, 혁명의 편이라고 하지만 또 그걸 말한 사람들이 시장주의를 통해서 재산을 모은 브루조아, 초기 브루조아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좌파였지만 지금은 똑같은 걸 외치는 사람이 우파가 된 세상이 됐죠 최초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 좌우의 애티튜드가 A부터 Z까지 모든 태도가 한 세트일 거라고 믿고 들어왔다가 혼란을 겪죠 지금의 서유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왜 극우가 평등을 주장하고 복지를 주장하고 노동권을 주장하지? 그렇죠, 극우가 왜 농민을 대변하지? 여기까지 왔으면 스토리를 좀 더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은 스토리를 파고 들어가는 대신 그냥 정치 혐오자로 남아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다 위선자들이야, 이러면서 하지만 모든 정치의 좌우가 갈릴 때는 그 나라, 그 사회의 역사에 맞는 어떤 스토리를 다 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맞아요 자코벤과 지롱드가 갈릴 때에도 미국에서 노예제를 가운데에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바뀔 때에도 우리나라가 영원히 같은 싸움이라고 사람들이 지긋지긋해하는 친일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군부부역자와 민주화 세력 이게 갈릴 때에도 이때 좌우가 갈린 다음에 수구적이고 진보적인 태도는 서로가 주고받는 것들은 영원히 있습니다 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는 페미니즘 안에서 그게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재미있어 한다 그러면 이건 또 나중에 무슨 방송을 해라 이런 말 할까 봐 부담스럽긴 한데 근데 우리 오래된 청취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2015년부터 계속 같은 소리 했다는 걸 한 가지 이슈의 주제는 결국 그 이슈에 천착하던 사람들을 좌우로 구분하게 된다 우파도 나타난다 그 안에서 그래서 오늘은 그 맥락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과거의 자파의 주장이 지배적인 개념이 되니까 이제 과거의 자파가 우파가 되고 또 주류의 반기를 드는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자본주의의 반기를 드는 사람이 지금의 자파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의 의구심을 품고 국가의 개입과 분배를 강조하는 사람들 어쩌면 사회주의자, 어쩌면 사회민주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좌파, 진보로 여겨지고 작은 정부와 개인의 이윤 추구를 보장하는 즉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자, 자본주의자 이렇게 또는 우파, 보수로 여겨집니다 네, 2010년대까지는 이렇게 딱 구분하면 끝나고 깔끔했습니다 아주 2010년대까지요 맞아요, 지금은 너무 복잡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볼 텐데 오늘에 대해서 걱정하는 지점이 그거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 정치에 들어서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 색깔 딱지를 무조건 붙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를 가거나 그럼 이건 어떻게 붙여야 되지? 이건 마치 2020년에 판데믹 때 미국에서 야구 안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야구 봤잖아요 그때 나는 어느 팀의 팬이 되면 되지? 같은 미국 페이지들이 있었어요 듀사니스 더 베스트 이런 거요? 그래서 막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상한 결론이 나오죠 노스캐롤라이나 사람들이 NC 다이노스 팬이 되죠 아, 그게 연동이 됐군요 왜냐하면 이름이 NC니까 지금도 창원 NC파크에 가면 노스캐롤라이나 야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벽에 붙어 있습니다 아, 정말요? 왜냐하면 거기가 또 공룡 화석이 많은 곳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합리적이에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너무 합리적인데요 노스캐롤라이나 리니지하는 사람 어디 있어? 저도 근데 진짜 그 NC 소프트가 노스캐롤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식인 거예요 뭔가를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를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랬다가 화가 쌓이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화가 쌓인다는 건 뭔가 정치의 플레이어들이 일관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일관성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러면 일관성에 대한 기대를 가진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치 혐오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까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들어갑시다라고 제가 권조 에디터한테 얘기했던 게 상당수의 정치 고관여층은 정치를 화가 나서 관심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이 구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일장을 스킵했어요 매일매일의 현안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그걸 보면 화가 나기 때문이에요 저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뉴스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저는 그 밸런스를 지키려고 애쓰는데 제 머릿속에 밸런스하는 매운맛이 늘 들어있거든요 화 안 내고 이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상황에 화를 안 내는 게 내 직업을 하는 입장에서 맞을까? 그렇죠 그렇죠 또 화라는 그 감정 때문에 그게 정치형으로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 화 안 나게 하는 정치를 보고 싶어라는 말을 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가능한가? 화 안 내는 정치가 좋은 정치인가? 라는 생각도 이 정도로 묶어놓고 싶은 거예요 전 저 자신을 김건희 때문에 하루에 화가 나는 나 자신을 10분 이상으로 넘기지 말자 화는 진짜 나는데 근데 그걸 줄이지도 말자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의 밸런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들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이 화 안 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정치에 대해서 고민해왔던 시간들을 정리해보기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광고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저는 용산에서 실내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우리 땅의 깊은 맛 콕집어 콕김치 큐어바이네이처 큐비엔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평생 인텔만 썼는데 라이젠이 뭐냐고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콕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집어 콕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은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년 만에 공개방송 춘천은 대구는 팟캐스트 시대 춘천 상상마당에서 8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대구 아회 아트홀에서 8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만나뵙겠습니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춘천은 팟캐스트 시대는 8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대구는 팟캐스트 시대는 8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시작됩니다 네 며칠 안 남긴 상태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코업입니다 춘천은 팟캐스트 시대 티켓팅 시작합니다 8월 24일 오후 3시 춘천 상상마당입니다 인터파크에서 티켓을 판매하고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인터파크 티켓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인터파크 티켓은 인터파크 쇼핑과 다른 법인입니다 라고 들어가자마자 팝업으로 뛰어들죠 꼬리 자르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인터파크 쇼핑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티켓은 괜찮습니다 오픈은 8월 2일 오후 7시고요 대구는 팟캐스트 시대는 8월 31일 오후 3시 아회 아트홀에서 진행이 되고 역시 인터파크 티켓에서 8월 9일 오후 7시에 오픈을 합니다 티켓 오픈은 금요일 오후 7시고요 공개 방송은 다 토요일 오후입니다 네 8월 2일 9일이에요 두 곳 다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어서요 자차로 오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도 유원지가 한참 손님이 많을 때래가지고 공영 주차장이 만만할지 제가 잘 모르겠고 춘천 상상마당에는 숙소가 붙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 예약하신 분들은 그냥 주차를 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니고 공연 보러 오신 분들에게 주차 공간은 나와 있는 게 없다고 돼 있습니다 요새는 어플이 또 관련해서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구는 반월당에서 주차하는 내가 그 동네에서 막 주차했는데 티켓을 한 번도 안 끌어봤어 이런 분이 계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쉽지 않죠 가능성이 낮은 곳입니다 그냥 뭐 동성로에 쇼핑하러 왔다 생각하시고 어딘가에 대놓으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러시면 되겠지만 그냥 주차비는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대구 아회 아트홀의 경우 또 하나 참고하실 사항 2층 좌석이 3인씩 앉을 수 있는 벤치형입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야구장 외야 쪽에 있는 가족석 캠핑석 그런 느낌의 네 사이사이 팔걸이가 없어요 네 오랜만에 오프라인 나들이이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인터파크 티켓 때문에 진짜로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은 컴스테이션 광고 날이기도 하니까 용산이 정말 큰일 났거든요 큐텐 때문에 네 모든 것이 큰일이죠 아니 올 봄부터 티몬하고 위메프가 겁나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판매자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아 그 컴퓨터 하시는 분들한테요 원가 이하로 판매하면 우리가 거기에 붙여가지고 정산해드리겠다 아이고 그런 지키지 못할 약속을 무슨 맷장으로 높은 확률로 지금 갑자기 시사 얘기를 하게 되는데 높은 확률로 큐텐에서는 이게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는 걸 이미 알고 마케팅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이지 눈뚝을 사기당한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근간이 흔들릴 산업들이 꽤 있는데 그중에 용산도 있고요 다만 컴스테이션은 아직 버틸 수 있고요 잘 그리고 인터파크 티켓은 걱정하지 마시고 금요일에 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7시입니다 옛날 2010년대에도 완전히 클리어하진 않았어요 한나라당의 전성기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0년 네 초반이요 민주통합당과 통합민주당이 4분 5열 했었고 그전 민주당이 그랬었듯이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쑥쑥 크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엄청 화가 많은 시기였죠 왜냐하면 2009년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해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가 많이 쌓여있었는데 겉으로 표출을 막 할 수는 없는 하여튼 굉장히 힘든 시기였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후배 세대들이 그것 때문에 정치에 많이 유입이 되었는데 화가 나서 유입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라는 게 저는 화라는 게 싫지만 굉장히 어떤 큰 에너지이기는 해요 그 에너지 화가 에너지로 분출이 되면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분노가 개인을 망가뜨리는데 머무르지 않고 사회를 바꾸는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에너지에 북소장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천착하는 캐릭터로 오늘 고정을 하기로 하고 설정 화난 아저씨 지금 막 무서워요 눈이 막 이글이글해요 지금 늘 이글이글 하시길 바래요 악플을 대신 달아 드리게 늘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그쪽을 못 보겠어요 렌즈가 비싸요 저를 제외하고 북소장님은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 우리 아까 조금 전까지 그 얘기를 했죠 자본주의의 의심을 품고 분배를 강조하는 사람이 좌파 그리고 개인의 이윤 추구를 보장해 민영화를 외치는 사람이 우파 우파 그래서 이 분배에 있어서 좌파는 분배의 평등 기회의 평등 필요에 의한 분배가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에코티 그렇죠 에코티 그런데 우파는 능력 기여에 따른 분배 많이 낸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거 그리고 계약에 의한 분배 그러니까 너 불공정하다고 해도 네가 그 조건에 계약했잖아 그러니까 이 계약은 그대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계약에 따른 공정 계약에 의한 분배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파입니다 계약의 키워드군요 그렇죠 네가 받아들였잖아 그러니까 좌파에서는 이 불공정한 계약 자체의 문제를 삼지만 우파는 이거 개인의 자유잖아 그런데 얘가 받아들였잖아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의 영원한 질문이 인류 공통이 돼 버리는 겁니다 어느 나라를 가거나 아니 그 애는 부잣집 애잖아 이 계약서는 대기업이랑 하천기업 간의 계약서잖아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그건 다른 나라들도 좌파가 다 마찬가지로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불공정한 상태에서 일어난 계약이냐 아니면 이건 개인의 순수한 자유의지로 한 계약이냐 이걸 보는 관점 자체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만나면 매운 걸 못 먹는 사람을 배려하고 땅콩을 못 먹는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데 정치로 나아가면 왠지 보수는 그걸 안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비칩니다 설명이 딱 들어맞는 느낌이에요 네가 알아서 안 먹으면 되잖아 네가 아니면 주문해놨잖아 그런데 왜 그걸 빼달라고 지금 와서 얘기를 해 공장에 땅콩이 있는 건 사회 계약이야 이것과 비슷한 이슈가 소수자 배려 정책이에요 그래서 왜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정책이 있잖아요 미국의 어포머티브 액션이나 이거를 긍정적인 차별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배려 정책 여성할당제 이런 것도 있고 네 할당제도 있고 대학 입학할 때도 지역할당제가 있고 그렇죠 여기에 있어서 사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보수는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왜냐 우리 수능을 쳤는데 SAT가 있는데 점수대로 해야지 이거 불공정하지 않냐 그런데 좌파 입장에서는 너넨 그 점수만 볼 게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을 봐라 왜냐하면 소수자에서 변호사가 나오고 소수자에서 의사가 나와야지 이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커뮤니티가 성장할 수 있게 되지 않냐 이 맥락을 봐라 이러는데 우파는 그 단계 자체만 집중해서 이거 공정하지 않잖아 그럼 진짜 능력 있는 애들이 얘 때문에 밀려나게 되잖아 이렇게 해서 이 공정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여기에 첨언을 해서 우파가 그래서 더 못됐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게 재밌었어요 최근에 우파는 우파는 이 논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조금씩 나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인구밀도 낮은 곳에 공화당 상원의원들 소수자 배려 정책을 좋아합니다 그렇겠네요 인구밀도 그렇죠 자기한테 득이 되니까 몬테나주의 대학생들이 취업을 더 못하는 거는 민주당 정부가 도시민들만 배려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은 유럽에도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진보는 사회 전체의 이익 즉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고 민영화보다 국가의 관리를 선호하는 반면에 보수에 있어서 그런 반면에 개인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는 좌파는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여겨요 이게 공권력이 만약에 개인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을 침해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개인의 소유권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든지 국유화한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호를 하는데 보수는 사적인 소유 사유 재산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재산? 네 그래서 민영화에 적극 찬성하죠 사적 재산에 있어서도 국가의 간섭이나 개입을 싫어하고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소유를 보호하는 것이지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영역에서는 좌파만큼 민감하진 않아요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에 있어서는 보수는 오히려 진보보다 거기에 있어서는 유동적이에요 그렇지만 재산권을 건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죠 치아는 강력하게 지켜야 하지만 내 땅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좌파 우파 진보부수 이렇게 안 하고 경제적 진보 사회적 진보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도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결국은 분화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안에 어떤 일관성이 있느냐 하면 일본의 보수 정치인들은 아니 전력회사의 많은 인프라를 이 동네에 도쿄 전력이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냐 여기까지는 사유 재산 근데 도쿄 전력이 관리를 잘못해서 동일본 대지진으로 어떤 동네가 쑥대밭이 됐어 그걸 국가가 책임져줘야 돼 왜? 개인의 소유를 보호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해요 비웃을 때 아니 니들은 니들이 사업 똑바로 못해서 망하면 그때부터는 공산주의자가 되냐? 아니에요 대마가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왜 금융권에서 망해가지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있었을 때 그래서 구제금융을 할 때 부자들에겐 공산주의 가난한 사람들에겐 자본주의 한국에서는 이번에 코인이랑 전세 사기를 딱 보고 얘기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과거에는 왕과 귀족 때 시민으로 대립하던 계급 갈등의 양상이 달라져서 기본적으로 자파는 노동자와 민중의 권익을 대변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가 기급을 지배와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며 이들을 옹호하는 자본주의 질서를 비판을 합니다 반면 우파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가 결국은 나라 전체에 더 큰 번영을 가져온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유지하려는 입장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우파는 자본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자파는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을 내세우는 것을 하는데 그게 요즘은 사회민주주의였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 스웨덴의 페르 알빈 한손이라는 총리가 있었어요 20세기 초의 총리였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국민의 집 들어보셨죠 나라는 결국 모든 국민의 집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 누군가가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그러면 우리 가족이 돌봐주듯이 나라가 국민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복지를 말하는 가장 큰 상징어가 됐는데 또 재밌는 게 대선 캠페인 가면 우리나라는 모든 정당이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갑자기 다 사민주의자가 되죠 네 그건 재밌어요 정당 이름도 국민의 힘이니까 비슷하네요 라임도 같네 그래서 민주화의 단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 이렇게 세 가지 민주화를 우리 사민당이 성취해야 되는 목표, 지향해야 되는 지향점이라고 봤어요 스웨덴에서 네 스웨덴에서 20세기 초반에 그래서 정치민주화는 뭔지 당연히 다 아시겠죠 모두가 똑같이 투표권을 갖는 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스웨덴이 여성 투표권이 생각보다 되게 늦게 도입됐었죠 북유럽 4개국 중에서 제일 늦게 도입이 됐죠 그리고 그래도 뭐 빨리 된 편이긴 해요 100년 됐나 그랬거든요 지금 빨리 된 겁니다 그거 되게 네 그리고 그래서 정치민주화가 그거고 사회민주화는 당시에도 지금도 왕이 있지만 당시엔 귀족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 전체에 계급이 없어지는 것을 사회민주화라고 봤고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다양한 용어로 쓰이지만 다양한 의미로 쓰이지만 김종인 때문이죠 스웨덴에서 말한 경제민주화는 노동이사제 그래서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 그리고 회사가 이익을 냈을 때 그 이익을 노동자에게 돌려주거나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사주조합 같은 거 있죠 그걸 만들어서 노동자가 소유하는 회사의 지분이 점점 늘어나는 것 이것을 경제민주화라고 보았습니다 본질이 쉽죠 권력을 잘게 쪼개는 과정 그렇죠 모든 게 다원화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요즘에 보면 이게 항상 발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민주화가 오히려 더 뒤로 후퇴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귀족이나 계급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더 많이 대접받고 싶어하는 문화 갑을 문화 이런 게 더 강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권력을 쟁취했을 때 우리가 얻고 싶은 건 더 많은 사람들의 더 잘게 쪼개진 권력이 아니라 나한테 집중되는 권력이야라는 걸 가르쳐주는 사회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모두에게서 이건 정치적 지향과 무관하게 다들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이나믹 코리아가 이래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엄청나게 진보적인 사람이야 그래도 마음속에는 나한테 힘이 생기면 다 때려잡을 거야 그런 걸 한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유형에서는 극자의 유형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저는 언어에서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제가 북유럽에 가서 제일 처음에 놀랐던 거는 호칭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총장님을 부를 때 총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불러요 교수님도 마찬가지 사장님도 마찬가지 누구를 불러도 호칭이 없어요 총리를 부를 때도 이름을 부르거든요 한국은 호칭 없으면 인생을 못 살 호칭 없으면 부르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리 여기 시민들 모두 마찬가지 그 호칭이 있음에도 그건 어색하니까 부르는 거고 그게 주는 사회적인 하입을 어떻게든 빼고 살려고 노력하는 한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이걸 존중의 의미로만 쓰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주 옛날부터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DJ가 그런 걸로 유명했습니다 사람을 한 번 만나면 그 사람의 호칭까지 같이 외우는 걸로 그게 이제 사람을 끌어들이는 기술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게 나쁘다고 쳐 이게 나쁜데 이걸 두고서 그냥 살아갈 방법을 생각해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게 나쁘다고 해요? 이게 정치의 재미있는 지점 그러니까 우리의 이론으로 말이 안 되는 점을 제가 자꾸 오늘 떠들 거라고 그랬잖아요 호칭이 이상하다면서 호칭을 빼버린 큰 기업들이 있어요 있죠 있죠 헬로 마크 제 친구는 회사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꼭 영어 이름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세 달이 지난 후에는 리차드 부장님이 됐다는 그래서 카카오의 모 직원이 이렇게 얘기해 주죠 브라이언은 하나님보다 무서운 이름이라고 기표가 모든 것이 아니죠 그렇죠 시스템만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구나 민주화의 과정에는 근데 저는 제가 한국을 떠나 있던 시간이 있다가 한국에 왔잖아요 그럴 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전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말할 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직업이나 호칭을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암흑의 변호사입니다 암흑의 교수입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문법상으로도 교수 암흑의입니다 변호사 암흑의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름 뒤에 자신의 직업이나 호칭을 붙이는 건 아닌데 지금은 암흑의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다들 자기 직업을 뒤에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회 현상을 말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아까 스웨덴의 사회민주화를 말하면서 그 호칭이 없다고 했는데 이 나라가 원래 그랬던 나라는 아니에요 귀족이 있었던 나라니까 그랬는데 이게 일부 뜻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 호칭 없애자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기자들이 누구 자기 인터뷰할 때도 팔매도 마찬가지예요 팔매 총리님 이렇게 할 때 아니요 총리라고 부르지 말아요 그냥 팔매라고 부르고 아니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겠죠 올로프라고 부르라고 했겠죠 그리고 이거 쓸 때도 우리로 치면 존댓말이 있잖아요 스웨덴에서는 두하고 네가 있거든요 니는 이제 존칭이고 두는 너예요 당신과 너의 차이 프랑스에 있는 그런 것처럼 그랬는데 자기 전부 다 두루 써달라고 이렇게 해서 뜻 있는 정치인들이 이걸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정착된 문화가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되게 신기하죠 아 어떻게 이게 오래 쌓인 전통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퍼뜨려서 이렇게도 될 수가 있구나 이건 시스템뿐만 아니라 실제로 태도도 바뀌었고 권력을 쪼개는 방식도 바뀌었고 그래서 가능했겠네요 중세국어의 존댓말은 나이와 무관하게 모르는 사람에게 모두 쓰였다고 하죠 레이어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책 같은 거 보면 토지 같은 옛날 책을 보면 반존대를 쓰잖아요 나이가 나보다 많으면 나보다 신분이 낮더라도 존대를 어느 정도는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지금은 뭔가 더 무시무시한 그런 계급제가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사회민주화가 더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능력주의가 차별과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또 약자와 가난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고 네가 차별을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혐오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정유라가 뭐 네 부모를 탓해 이런 말을 해서 사람들한테 엄청 화를 내게 했잖아요 이런 발언을 당당함 네 그 당당함 근데 지금은 이 발언이 뭐가 잘못됐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요즘 그래서 부모를 탓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불행이나 실패를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거고 이게 바로 또 보수주의의 핵심입니다 네 어떤 보수주의는 어떤 필드에서 좋게 쓰여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얘기할 때 미처 못 다뤘던 얘기가 정말 정말 많은데 네 우리 이제 취시콜콜한 꼰대들은 이것저것 댓글에 남기셨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시청객쯤 있겠죠 네 스타가 이 스포츠로서 가장 각광받았던 우리가 놓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뭘 해도 실력만 남는 스포츠이기 때문이에요 아 저희 랭킹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잠깐 그리고 실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노익스큐즈 정신이 있잖아요 내가 손목이 금이 갔든 무슨 일이 있든 이겨내는 건 너다 이런 정신이 필요한 필드가 있죠 정치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전대 여튼 보수주의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사회민주화 관련해서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회민주화를 향한 정말로 정말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올로프 팔매의 아들이 요아킨 팔매고 저의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요 이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름 감동을 받았는데 경제적인 분배 우리는 복지를 얘기할 때 경제적인 분배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소셜 캐피탈 사회적인 네트워크 문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라는 곳의 환경과 분위기 이런 거 사실은 상속이나 경제적인 지위가 보장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사회적인 자본은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복지로 분배를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불균형과 사회적인 네트워크나 문화와 아이들이 자라는 이런 환경과 분위기의 양극화를 어떻게 복지의 관점에서 모두에게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자기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고민해도 세계에는 이걸 못하는 나라가 더 많고 많죠 미국만 해도 같은 도시 안에도 문화가 다르잖아요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다르고 사는 민족이 다르면 심지어 치안에도 돈을 더 쓰고 그 시위에서 논의해가지고 만약에 똑같이 치안을 분배한다 그러면 정치권 내부에서도 안 좋은 소리 나옵니다 이건 제대로 된 평등이 아니다 이러면서 세금 기여를 이렇게 많이 하는 시민들이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필요 베이스냐 기어 베이스냐 이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신기했었고 신선했었고 그 다음 현재 통용되는 좌파 우파의 대표적인 차이는 경제적인 가치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다른 입장을 말하는데요 이 잣대를 딱 채워서 보자면 보편적으로 좌파는 강한 정부 우파는 작은 정부 그래서 최소한의 개입을 하자고 하고 제가 좌파가 맞긴 하네요 그 다음에 좌파는 복지 확대 아까 그래서 극자되면 권위주의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정부가 너무 강해져서 좌파는 그리고 복지 확대 노동자를 대변하고 우파는 성장과 효율 사용자를 대변하고요 우리 방송 1회의 댓글이었죠 저 진행자 놈 정치하면 전두환과 철놈 진짜요? 내가 뭔가 강렬한 인상을 나누고 고마운 일이다 무시하여 쳐다보지 마세요 좌파는 분배 그래서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우파는 사유재산을 보호 감세를 부르짖죠 그래서 이렇게 강한 정부 복지 확대 분배 그 다음 우파는 작은 정보 성장과 효율 사유재산 이렇게 나뉘고요 재선 때 아들 부시가 제일 많이 하던 말이 그거였어요 세금 구제 그렇죠 릴리프 세금 구제가 감세라는 얘기예요 감세인데 구제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게 먹혔던 거예요 그런 조어가 가능하군요 그게 사실 기호학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나중에 또 나올 거고 제가 참조한 책에도 그 사람 책이 있답니다 나라별로 좌우하는 기준이 북유럽 같으면은 이제 좌우를 나누는 어떤 리트머스가 이민자 확대 이민 확대 그 다음 소수자의 인정과 보호 그 다음 재생에너지 그린딜 이거가 아마 북유럽에서 좌우를 가르는 걸 거예요 복지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비슷한 입장이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일하는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자 아니면은 일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도 혜택을 주자 이거가 좌우를 가르는 거라면 약간 미세한 차이고 확실하게 입장 차이가 있는 건 이민 확대 그 다음 소수자 인정 보호 재생에너지 그린딜 맞아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것 같네요 이건 확실히 나라마다 다른데 순위도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은 순위로 하면 이거예요 총 오바마케어 그렇죠 생산 선택권 그렇죠 순서 이 순서예요 그렇죠 지금은 또 이렇게 후보가 바뀌면서 낙태가 굉장히 큰 임신 중지라고 하죠 이제는 이 말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 좌우 공화당 고정원인가 보수인가 이거는 또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2016년에 미국 보수 내에서 어마어마한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보수가 맞냐 이렇게 하면 약한 미국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막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 목소리가 차가지고 폭스에서 저 사람 내리라는 댓글이 막 올라오고 공천을 못 받고 심지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인물은 제이디 벤슨은 이번에 부통령 후보가 되면서 아 그렇죠 즉 트럼프의 똘마니가 되면서 그렇죠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졌고 트럼프의 일색으로 변했습니다 2016년에만 해도 사람들은 미국 보수는 고민했어요 트럼프가 보수가 맞나? 이제는 공화당 강령 자체도 좀 더 트럼피즘에 가깝게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정통적인 보수 또는 공화주의자 입장에서 보자면 기업의 활동을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자유시장주의가 우선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부가 기업 활동에 엄청 개입을 해요 그리고 수출과 수입의 규제도 엄청나게 만들었죠 관세를 60%로 올리겠다 강한 정부예요 트럼프는 완전 강한 정부죠 거기다 반도체 지원금도 주겠다 안 주겠다 이제 안 줄 거예요 거기다 중국 견제하는 것도 그렇고요 틱톡을 금지하는 것도 말이 되나요? 나라가 어떤 기업을 이렇게 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게 근데 이게 민주당 공화당의 트럼프 지지자를 분석하면 지지자가 딱 나뉘어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자를 분석을 하면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도시거주 고학력 그다음에 좌파는 민주당 블루 칼라 노동자 백인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공화당 의원이 그렇게 했다는 것도 지금 도시 고학력자 대 노동자 아니면 저학력 이렇게가 지금 진영이 나뉘는 중이라서 자신의 강령을 뒤엎고라도 표를 얻기 위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맞아요 이거 아마 내일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틱톡 금지 이슈도 미국에서는 좌우로 갈렸을 때 우가 가지는 고유한 파워를 보여주는 게 바이든이 보통 끌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주당의 온건한 지지자들은 그래 끌려갔으니까 틱톡 정도 내주고 다른 걸 찾아오는 정도로 하자 예를 들면 총기 규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죠 바이든은 이 정도를 얻어낼 수 있다면 틱톡 묶는 거 정도 희생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젊은 사람들 표가 떨어져 나갔던 거였고 다만 본질적인 질문은 아주 오래된 질문은 정치가 늘 던지는 거죠 왜 우파가 먼저 금을 긋고 좌파는 막기 바쁜가? 우파가 먼저 그어놓은 금 2016년부터 계속 트럼프가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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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차이나에 대한 뭔가 액션을 민주당이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입장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런 점이 보통 이런 이론을 적용시킬 때 겪는 어려움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럼 바이든이 틱톡 규제한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이론이 또 있습니다 알아보시면 어떻든 바이든은 약간 트럼프의 거를 계승하면서 물타기를 한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 좌우를 가르는 주제가 있다면 농민 저소득 노동자가 극우를 지금 지지하고 있고 이게 2020년대입니다 그 다음 고학령 도시 거주자 여기도 그렇죠 여기가 좌파예요 비슷하네요 그리고 젊은 층은 녹색 땅의 유입이 늘고 있고 유럽특입니다 근데 또 청년 중에 우파 극우로 들어가는 것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슷하네요 특히 남자들이 이것도 비슷하네요 네 전세계적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확실한 전세계적 추세 좌우로 가르는 이유는 상당히 많지만 예를 들면 서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투표권이 보장이 잘 된 나라들한테는 가장 주된 좌우를 나누는 전선은 세속화거든요 이 세속화도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각기 나라마다 좌우를 갈라주는 이유들은 다른데 중요한 건 최근에는 남성 여성 비율이 어느 나라를 나라 좀 비슷하고요 우리나라 이번 총선만 해도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은 일들이 있어요 인구밀도가 높고 직장이 많고 배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직장이 많은 곳은 보통 보수를 찍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리냐면 군단이 지역구로 가도 민주당이 읍에서 이기고 국민의힘이 면에서 이겨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이론을 배워두면 해석할 수 있는 도구가 은근히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각 파의 지향을 강도에 따라서 분석을 하면 이제 우리는 좌우만 있었지만 중도가 사실 있죠 항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우리의 고관여층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중도라고 부르는 사람 춘천이나 가라 중도는 노관심이라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춘천 중도에서 만나요 8월 말에 요파씨 공개 방송이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이를 세분화하면 극좌, 좌, 중도좌파, 중도, 중도우파, 우파, 극우 그리고 뭐 이거를 또 수구 꼴통이라고까지도 부를 수 있는 것까지도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각 아 세분하면 끝에는 꼴통이 있어요 그럼 꼴통에서 시작해 줘야지 꼴통, 극좌, 좌, 중도 아 끝에 꼴통이 있고 그럼 이게 원형으로 돼가지고 서로 만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엔엘 꼴통, 터프 꼴통을 시작해가지고 수구 꼴통, 태극기 그래서 이 각 분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극좌에서는 신자유주의를 해체하자 사회주의로 돌아가자 국가가 모든 걸, 사회가 모든 걸 소유하는 그 다음에 기존 관념의 해체 그리고 고유한 개별성의 인정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인정하던 어떤 가치가 아니라 개인마다 다르다,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살자 그러니까 LGBTQ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게 극좌고요 한국에서는 가장 가까운 게 지금 원내에서는 진보당 그 정도 되겠죠 진보당은 고유한 스토리 때문에 민족주의에서만큼은 가장 수구적인 정답에 가까운데 그건 또 국가의 맥락이죠 네, 저 같은 정치충이 지금 이론에 맞게 현실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도자파가 있는데 여기는 사민주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인 다원주의를 추구하고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포용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와 사회안정 그러니까 분배 사이의 균형을 잡는 거 그 다음 강한 정부, 실용주의 그 다음 부당한 불이익은 보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지금은 혁신당, 사민당 정도겠죠 이 포용주의는 리버럴과 다른 거죠? 그렇죠, 포용주의는 리버럴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도우파는 개인의 번영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도덕적 국가 과거 미국의 공화당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장 자유보장과 책임 있는 시민 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잘 돼도 네 책임, 그리고 못 돼도 네 책임 그 다음에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강한 국가에는 제동을 결고요 그 다음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한국의 민주당은 아직도 이제 그 다음번 색깔을 잡아가는 과정이랄까요? 이런 모습인데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의 21세기 정치에서 이런 중도우파의 색채랑 가장 닮아있던 건 국민의정부민주당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민주당 정권 중에 유일하게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기도 했었고 신자유주의 그때 정착했다 이런 비판을 극좌 쪽에서 엄청 많이 하죠 어쩔 수 없는 변신이었다는 해석이 지금은 지배적입니다만 IMF를 막고 시작했으니까 여튼 그땐 중도우파 정당이 집권당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우가 있죠 극우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보자면 동질적인 사회, 민족주의 사회로의 핵위를 부르짖고 있고 각 나라의 이익을 먼저 그래서 트럼프가 외치는 이 아메리카 퍼스트가 이 극우에는 각 나라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통용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정착자들이 몇몇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지점들 중에 국민의힘 모델을 궁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뭐로 봐도 극우가 맞는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은 국권을 팔아? 나라의 이익을 왜 해외에 넘겨? 그 점에 있어서는 외교학자들이 설명을 해주곤 해요 2차 대전을 기준으로 전쟁 범죄를 저지른 나라들은 자기 나라가 더 강해지는 걸 원하는 극우가 나오고 거기에 피해를 입었던 나라의 극우들은 다시 피해를 보는 쪽을 지향하는 극우 정당이 나올 때가 있다 한국이 특이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반일 종족주의 우리가 이영훈에 대한 얘기 가끔 드릴 때 우리의 극우는 일본의 바람과 같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스토클룸 신드롬도 아니고 이게 뭔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다른 피식민 국가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한국 사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극우 설명하신 것 중에 동질성이라는 게 되게 눈길이 가네요 특히 한국에서 뭔가 극우 논란 이런 거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발언에다가 극우라고 붙인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최근에 방통위원장 후보 얘기도 그렇고 사실이 아닌 걸 왜곡한다 그러면 극우라는 건가? 이런 느낌 다만 최근 이진숙 발언을 들어도 저 사람이 하는 말과 아주 동질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알고 그 세계관이 뭔지도 우리 알긴 알잖아요 특히 이제 다민족 국가에서의 극우가 확실히 구분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배척하고 자기네 민족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네 나라가 가지고 있던 가치를 이민자들이 갉아먹는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서 극우가 나온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조금 더 복잡하고 지난 총선 대구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후보 중에 외국인분들 핵고자고 다니는 유튜버 출신이 한 명 있었죠 한국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노르베르토 보비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좌우를 우리 옛날에 사면체로 보는 그 표 있죠 그래야지 그래프 같은 거 이거를 그래프로 만들어서 좌우를 평등과 불평등 그다음에 자유주의와 권위주의를 각각 이제 세로 가로, 세로를 이렇게 가로는 평등, 불평등, 세로는 자유주의, 권위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사분면으로 만들어요 일사분면 뭐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조합을 해보면 극좌판은 평등주의적인 동시에 권위주의적이고요 그 다음에 중도자판은 평등주의적인 동시에 자유주의이고요 중도우판은 자유주의적이지만 불평등주의, 극우판은 반자유주의고 반평등주의 이 네 가지 정치 스펙트럼을 구분해 되게 헷갈리죠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이거 금 그으면 그다음부터 더 어렵, 어떤 점이 어렵냐면 안 맞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나라마다 케이스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당내 분위기는 권위적인 좌파 중도좌파로 볼 수 있는 기본소득당은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든가 극좌인가? 다만 이 도구에 한 60% 정도 맞아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이라고 붙으면 권위주의를 좋아하고 다시 말해 권력이 한 곳에 몰려있는 걸 좋아한다 그렇죠 사회가 어지러울 때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주의 땅을 빼앗아서 농민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싶으면 아주 엄청난 권력이 어딘가에 필요하거든요 좌파적 혁명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순간 권력이 한 곳에 몰려 있어야 돼요 그러자면 권위주의가 들어안게 되어 있거든요 극이 붙으면 권위주의적이다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일단 그 정도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등과 불평등의 개념을 앞에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되게 좋은 설명이었네요 보수가 얘기하는 불평등이라는 게 불평등이 아니다 라는 얘기도 우리가 말씀드렸고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를 지향한다는 건 반민주하고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권력이 한쪽으로 모이게끔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좌파는 진보, 오파는 보수라고 여기면서 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말로 인식을 하는데 이제 뜻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보수, 보존하고 유지한다 그래서 보수주의는 사회의 현 상태를 가능하면 유지하려는 태도를 뜻하고요 여기에 반해서 진보는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로 역사적으로 인간의 정신과 문명은 더 이상적인 상태로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보는 신념체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까지는 좌파, 우파 얘기했잖아요 이건 분배와 평등을 두고서는 더 많이 분배하자 아니면 개인이 노력해서 더 많이 가지면 인정해 주자 이걸 가지고서는 좌파, 우파를 나눴다면 그러니까 사회의 구성을 어떻게 보는 시스템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렇죠. 어떤 자원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가 노력한 대로냐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고루 분배할 것이냐 평등하게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서 좌우가 나뉘었다면 보수하고 진보는 이런 가치의 개념보다는 어떤 것을 인식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보수는 유지하고 보전해 나가는 것이고 진보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자, 변화해 가자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 그래서 보수주의는 18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합리주의, 개몽주의,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직후에 1818년에 프랑스에서 발간한 잡지, 보수주의자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를 했는데 그거 뭐 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난주 방송 문학 시간을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지금의 게이머 4, 50대는 한국에서 나온 단어들을 쓴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희망을 북돋아주고 싶을 때 화이팅이라는 말하는데 그건 사실상 순우리말입니다 수출된 순우리말이죠 화이팅이라는 단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화이팅도 H로 발음해요 의회 정치와 시민혁명의 고향이 프랑스이기 때문에 이 어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보수주의자는 르 컨설바투어라는 프랑스 말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수 진보, 좌파오파의 개념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런 용어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는 내 입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좌파오파의 기원이 생긴 프랑스 혁명 시기에는 왕정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세력이 이런 왕당파가 보수주의자 그다음에 왕정에 대항해서 공화정을 세우려는 혁명군이 진보주의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영향으로 개몽주의의 영향으로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보였는데 지금은 사유재산 불가침을 외치며 사유재산을 강하게 주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는 보수주의자가 됐잖아요 현상 유지와 변화인 거죠 그렇죠 그게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어요 늘 바뀝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사유재산이 소유와 상속이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아니야 그건 너네만 부자들만의 자유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 상속 이거 분배해야 돼 그래서 이걸 분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보가 됐죠 지금은 그래서 과거의 진보는 보수가 되고 이 무렵에 등장한 좌파의 개념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나키스트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무리로 흘러나간 게 진보 좌파라고 부를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당장도 이유가 다 다르고 알고 보면 똑같이 멀쩡하게 살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보면 진보고 저쪽에서 보면 보수죠 선거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민주당의 호남의 어떤 국회의원들은 대대로 잘 살던 기업주인데 자신의 영역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집 곶간이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능력도 얻으려고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는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기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는 보수이자 진보죠 방글라데시의 어떤 기업주들이 보통 정치 많이 합니다 기업주 정치인인데 전 세계를 돌면서 옷 쓰레기 다 우리나라 오니까 그만 좀 만들어라 라는 말을 하고 다니면 환경에는 진보예요 진보죠 기업인으로서는 보수겠지만 또 국가우선주의로서는 또 보수인 거죠 그럼 민주당을 보죠 민주당은 진보인가요? 한국민주당 네 대한민국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힘이 보기에는 진보겠죠 좌파고요 진보당이 보기에는 보수 그다음에 스스로는 중도 좌파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배나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제가 스웨덴의 정치 스펙트럼으로 보자면 민주당은 우파예요 만약 20세기 초의 사민주의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본가의 논리를 대표하는 보수로 보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예 반발심리나 그래? 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분이 저는 훨씬 많을 거라고 봐요 이게 15년 전부터 하던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국은 우파 블록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 되는 게 우리나라 정치에 가장 맞다 라는 견해를 내는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의 다수예요 그래서 맥락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이 갈등의 바탕에 있는 가치는 평등입니다 그래서 좌파와 진보는 늘 기득권에 맞서서 평등을 주장하는 쪽이었고 빈부격차와 재산에 근거한 계급 대립과 불평등 개선을 주장해왔고 그리고 시대마다 좌파가 주장해온 가치의 기저에는 그래서 평등이 있었는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놓은 말이 진보는 차가 좀 비좁아도 같이 타자는 것이고 보수는 비좁으니 태우지 말자 다음 차 타라 이런 거다 돈 없으면 걸어가라 이게 극단적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핵심을 보여주는 비유인 것 같아요 물론 워낙에 좋은 달병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감성에도 호소할 수 있는 문장을 말하는데 알고 보면 이론적으로 전혀 모자람이 없는 말입니다 보수는 새로운 기계를 들이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원래 있던 버스를 그냥 두고 계급을 나누죠 보수의 동물적인 감성에 대한 이야기 저는 이게 아주 나쁘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보수는 그저 겁먹은 동물의 반응이다 맞기도 한데 그걸 혐오할 수는 없는 게 그 겁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생존을 하려면 필요한 감정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2층 버스를 만들든지 증차를 하자는 게 진보의 견해니까 저는 그게 늘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 다만 아예 없을 수는 없다 결국 그래서 좌파는 기존의 체제에 대한 비판과 부정에서 출발을 하고 이거는 최종적으로 변화에 대한 열망과 저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진보와 동행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 둘을 가리지 않게 된다 웬만하면 그렇죠 이런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은 비단 엄청 정치적인 그런 의견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삶에서 하는 선택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를테면 당연히 난 좋은 대학 가서 요새는 공무원을 절대 다들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옛날 느낌으로는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 대기업, 변호사, 전문직 이런 데 가서 적당히 애들 낳고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다들 하는 거고 정해진 루트니까 안정적이니까 변화하지 않고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질이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거죠 그렇죠 기질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다룰 건데 이게 개인의 선택하고 무관하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생존과도 관계 있고 그래서 결국 보수는 현상을 유지하다 하면서 점차 천천히 개선해 나가자 이렇지만 진보는 현재에 대한 불만과 저항 그리고 이걸 개선해 나가기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길이죠 아까 피디님이 되게 좋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버스 타는데 버스의 자리가 모자라 그럼 2층 버스 만들자 이거는 진보죠 왜냐하면 새로운 대안까지 내놨잖아요 그런데 이 대안이 하나가 아닐 거 아니에요 증편하자 아니면 수입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신도시를 만들자 그러니까 대안이 하나가 아닐 거기 때문에 각기 다른 대안을 놓고 싸워야 되니까 진보는 뭉치기가 쉽지 않아요 2층 버스 파 그렇죠 증처 파 그래서 왜 진보는 단합이 아니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운명 같은 거예요 우리는 대안을 내놔야 되고 그리고 각기 다른 대안을 가지고 서로 어떤 게 더 좋은 대안인지를 다퉈야 하기 때문에 보수하고는 다르게 어려운 길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지 않은 얘기지만 그래서 진보가 집중력을 유지하는 개개인의 에너지의 연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아니야 저 대안 아니야 아니야 저 대안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런 대안을 내놓으니까 이런 대안은 결국 부족하구나 다른 제3의 길이 있을지도 몰라 에너지가 유지될 때 계속 그러면서 분파를 거칩니다 그러다 에너지가 떨어지죠 그럼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생존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동물이거든요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물은 숨고 싶은 본능도 있고 나아가서 뭔가를 고치고 싶은 본능도 있고 그리고 HP도 정해져 있다 이게 진보와 보수를 갈라주고 바꿔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과를 보면서 고관 학생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저 사람 왜절로 저 사람 평생 이러다가 왜 이리로 열수에는 동물적인 본능과 스펙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걸 교과서들도 가르쳐줘요 이렇게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년 만에 공개방송 춘천은 대구는 팟캐스트 시대 춘천 상상마당에서 8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대구 아회 아트홀에서 8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만나뵙겠습니다 예멘은 인터파크에서 춘천은 팟캐스트 시대는 8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대구는 팟캐스트 시대는 8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시작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제주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 스미스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대구 김치 맛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영남에는 기대를 갖고 어디 음식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김치 맛을 보자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실을 영남을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런 김치가 있군 네 수도권 김치 국집어 콕입니다 여기저기 얻어온 김장김치가 동날 시간 여름입니다 계곡을 가서 삼겹살을 굽든 집에서 라면을 먹든 김치가 없는 삶을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불가능합니다 자취생은 정말 김치를 잘 안 먹거든요 그런데도 찾게 되는 계절이 또 여름이에요 당연합니다 불 없이 빨리 꺼내 먹을 수 있는 반찬이 필요하거든요 아니 편의점이 왜 김치를 팔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설마 편의점 김치 사겠어요? 아유 그럼요 엄청나게 사죠 콕 집어 콕 김치가 당신의 삶 속에 있으리입니다 호불호가 없는 전국민 입맛 대응 김치로 포기, 총각, 백김치, 갓김치, 동치미, 석박지, 깍두기까지 종류별로 다 완비되어 있고요 또 여름에는 백김치를 많이 찾으시잖아요 네 총각김치도 면과 함께 먹으면 맛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종류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절인 배추를 포함하여서 국내산 원료와 천연 양념을 사용하고 있고요 믿을 수 있는 품질이니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랩 같은 공장에서 만듭니다 아 저 이번에 낫도 김치 넣어서 비빔국수 해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거 되게 맛있어요 네 나도 누가 사줘 누가 사줘 먹었더라 깜짝 놀라 여름에 레시피로 추천드립니다 네 나토의 친구 콕지복 콕김치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를 하다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우파가 보수가 되고 이제 좌파가 새로 정렬되면 건강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수의 값이 사실은 우파인 셈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좌파가 사실 다수란 말이죠 기본값이 좌파인 셈이에요 안 그랬던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럼 지금과 같은 혼란이 있기 전에 유럽은 왜 좌파 또는 사민주의 노동자 정당이 주류가 됐을까 그걸 살펴보면 사실 논리의 승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대 정치 제도의 기본은 자유평등 파괴 이 프랑스 혁명의 이 3대 가치에서 뻗어나왔는데 여기에서 개인의 자유 권리 표현의 자유 이게 자유에서 뻗어나왔다면 복지는 평등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평등이라는 것 자체가 평등해야지 자유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어떻든 평등 복지가 평등에서 나와요 그래서 부의 재분배를 정당하는 논리가 있는데 이게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어떤 정책을 제안할 때 근거가 없으면 제안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본소득 값이다 왜냐 이게 당위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니까 이렇게 해서는 정책을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런던의 공원을 만들자 녹지가 좋으니까요 녹지 있으면 좋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 10만 명에게 뭐를 달아가지고 했는데 녹지가 있으니까 행복해지더라 행복지수가 올라가더라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더라 이런 어떤 절대적인 근거가 있어야지만 어떤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서구의 전통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철학적인 배경에서 나오고 네 그런 실용적인 합리적인 이런 거 그래서 기본소득도 그래서 하기 전에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2년 동안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이랬는데 이런 논리가 필요한데 그 부의 재분배를 정당하는 논리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 그렇죠 제레미 밴담의 공리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 윤사시간이다 이게 윈주주의를 거치면서 어떤 논리이자 방법론이 됐어요 요즘도 윤리시간에 이런 거 배우겠군요 공리주의 같은 거 그럼요 엄청 중요하죠 이 평등이라는 가치에 반대하는 적어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이제 없죠 진보든 보수든 구구라고 해도 이 평등이라는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유럽에서 평등이 복지로 이어지는 근거 이게 뭐냐 한계효용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경제학 공부할 때 나오는 건데 자원을 투입할 때 최대의 효용을 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라면 이게 최대의 효용을 내는 곳에 쓰여야지 정당성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재라고 하면 잉여자본이 생겼어요 우리가 막 일을 해서 우리나라에 잉여자본이 100만 원이 생겼다 그럼 이 100만 원을 가난한 사람한테 줄 때랑 부자한테 줄 때 누구에게 행복의 한계효용이 클까 부자는 엄청 부자라서 100만 원을 받으면 이 사람에게 기쁨이 10이 증가하지만 빈자한테는 가난한 사람한테 이 100만 원 굉장히 큰 효용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회는 개인의 총합이고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전체 행복도 커지고 이 개인의 행복은 각각 다 똑같은 비중이에요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갔을 때 효용이 가장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걸 분배하자 가난한 사람한테 분배하자 복지정책을 펴자 그래서 이 분배 행위 또는 소득의 재분배가 정당해지는 겁니다 이게 알고 보면 그냥 논리적이지 않고 뭔가 감성 충만한 얘기 같지만 철학 시간에는 그래서 이 단어를 구분해서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공리라고 말할 때 공리가 우리가 한자를 번역했을 때 공공의 이 그냥 이렇게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기서 말하는 공리는 유용함이에요 보통 이제 전화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유틸리티예요 유용함을 재화를 어디에 배분했을 때 가장 크게 얻는가 그러면 그 개개인의 유용함이잖아요 그 개개인의 유용함이 모여서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결론은 너무나도 논리적입니다 이건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 유틸리티 한계효용이 마진할 유틸리티거든요 그래서 마진이 어디다 줄 때 마진이 큰가 이걸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가난한 사람한테 줄 때 마진이 크더라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내가 살 때 마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개인에게 너무 가중치를 많이 뒀죠 부의 재분배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당위가 아니라 논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동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할 때 사회 전체의 부가 행복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승리를 한 거죠 그런데 잉여금이라는 건 보통 세금으로 국가가 유지될 때 쓰는 돈이란 말이에요 지금 인구밀도가 낮거나 기업가치가 큰 기업들이 없는 지역에 지방교부금이 가서 거기에 도로가 깔리고 치안이 좋아지고 새로운 뜻 있는 사람들이 가서 창업도 하고 농사도 새로 짓고 합니다 사회를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그걸 안 하면 당신이 오늘 벤틀리를 뽑아도 멀리 나가서 좋은 드라이브도 할 수 없고 여행도 할 수 없고 조금만 밖에 나가도 치안 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당신이 고용하는 사람들도 천편일률적이 돼서 창의적이지 못한 기업이 돼서 당신 기업도 망할 거다 여론 논리입니다 공리주의를 지금의 자본주의로 설명하자면 자 이제 그러면 손에 잡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좌우를 나누는 리트머스 한국에서는 뭐가 될까요 아까까지 손에 안 잡혔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아니 잡히긴 잡혔는데 이제 한국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좋아요 사례 얘기 네 그래서 아까 뭐 미국에서는 뭐 총기가 있었고 임신 중지가 있었고 뭐 이런 지표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럼 좌우를 나누는 지표가 뭐가 있을까요 제일 전통적이라고 여겨지는 거는 북한에 대한 태도 맞아요 남북관계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한 의존도 뭐 친미냐 친중이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그리고 친일 청산에 대한 태도 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올타임 레전드겠죠 부동산 부동산 그다음에 복지에 대한 거 교육 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노동권 노동권도 있죠 네 그런데 과거 그 2020년에 중앙일보에서 정치 성향 테스트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건조회탈 찾아봤는데 최근에도 계속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올해 버전 나왔는데 아 그래요? 네 올해 버전 해주세요 저 이거 과거 버전이라 저는 그 봤더니 찾아봤더니 처음에 소갯말에 MBTI에 기반을 둬서 더 다양한 결과 이래요 짜게 식어가지고 그냥 안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둘 다 잠깐 소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4년 차이잖아요 그새 질문이 되게 바뀌었어요 아 그렇죠 좀 옛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거 해주세요 아 요즘 걸로요? 예스 노로 답하는 거죠? 어 MBTI 방식이기 때문에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별로 아니다 절대 아니다가 있어요 아 1, 2, 3, 4, 5야? 네 이게 뭐 정치 사회 경제 분야가 있었어요 정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상대 세력을 청산하기를 바란다라는 질문이 추가됐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질문들이 좀 바뀌었고 사회 경제를 보면은 네 저도 문항이 좀 의문스러웠어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증오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있는 지나갈수록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냥 2020년 걸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이 20년 거에서는 보면은 질문들이 지금 전부 다 가지고 오신 건 아니고 몇 개를 챙겨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 13개가 다였던 거 같긴 한데 훨씬 직관적이고 좋네 2024년은 36개예요 이거 1, 2, 3, 4, 5로 답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여기는 쉽죠 해보자 공수처 설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필요해요가 5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하신다고 해서 제가 뭐 어떻게 뭘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 추가적인 검찰권 축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매우 그렇다 개성공단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뭐 재개해야 된다 아니면 닫아야 된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건이 예전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었고 좌우가 갈리던 거였다 생각하시면 되고 1, 2, 3 그 다음에 한미동맹관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2, 3 기본소득제도 도입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3, 3 미디어에 대한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정부 규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3, 3 최저임금 인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합니까? 매우 그렇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긍정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부자 소득을 가난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따 대고 이런 질문을 감히 합니까? 못됐네 공공부문 그렇죠 이 사람의 그게 보이죠? 기본값이 그 다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는 되게 큰일이었죠 이게 그 다음에 이걸로 총공세를 펼쳤죠 보수가 정부가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알아서 살아봐라 꼭 싫으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요? 완전 폐기 단계적 폐기 그렇죠 1 그 다음에 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좋은 변화 나쁜 변화 이렇게 싫을까 봐 걱정하는구만 근데 저는 사실 이거 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답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 거는 제가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그럼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 그래서 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요 지상 최소 규모의 텀블러를 들고 다니세요 제가 텀블러가 너무 많아요 저 바카스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저거 150ml입니다 150ml요? 그 다음에 복지를 확장하는 걸 원하고요 그 다음 조세 확대되는 것도 원합니다 특히나 모두에게 세금을 걷는 게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웨덴은 사실 소득세를 안 내는 인구가 전체 6.6% 수준인데 한국은 33%거든요 최신 자료로 보면 그래서 탈세를 잡는 것이 기본이 되겠지만 우리는 사실 저소득층에게 또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층이 너무 많은데 저는 이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복지가 수급자는 일을 하면 이 수급이 끊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모든 사람은 일을 하는 게 개인에게 좋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급을 받으려면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일을 안 해야 돼요 네,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없을까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유연성 있게 그래서 일을 어느 정도 해서 얼만큼까지는 이게 계속 수급이 나온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터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가 밥 깔고 소몰고 공장에서 빡센 거 하던 시절의 노동관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걸 지키려고 하면 보수적인 스탠스가 되는 겁니다 직업의 형태는 지금 많이 바뀌었고 네, 그래서 작은 수준의 일이라도 모든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이 면세점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의 권력은 분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원 내각제는 저는 반대합니다 아, 소장님 견해 저도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기본소득도 반대하는데 최근에 그 AGI 때문에 그 샘 알트만이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시간이 지나면 기본소득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 있어요 일단 세수를 회복해야 돼서 좀 걸릴 겁니다 네, 하고 싶어도 한국에서는요? 네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을 저는 솔직히 정말 싫어하지만 탄핵은 아직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어떻든 저는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능력도 없고 덕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국익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어떻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탄핵을 했을 때 그 후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또는 사회통합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걸 생각하면 당장 탄핵을 해야 되나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 시간상 최대한 짧게 얘기해 볼게요 탄핵을 빨리 하고 대통령 한 사람만 처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독일에서 있던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이 표를 정하고 비논리가 정해요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사람들은 비논리적인 이유로 정치적으로 응어리를 가지게 되는 때가 있어요 한국은 노무현 대통령 이유로 계속 그걸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걸 없애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진짜 큰 범죄를 권력자가 저질렀을 때 그 권력을 빼앗고 그 대가로 벌을 주지 않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씀은 무슨 뜻? 윤석열은 놔주고 김건희만 잡아가면 된다 직관적이네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일심동체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사람인데 카카오에서 보니까 또 나의 정치 성향을 정리해놓은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카카오 같이 같이 있어요 마음 날씨라고 그래서 여기 8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를 PD님 읽어주시죠 네 주로 정치 혐오하는 매체들이 이런 거 많이 만드네요 하지만 재밌습니다 8가지 1. 정부는 유해한 매체를 막기 위해 인터넷을 검열해야 한다 2. 아이들은 반드시 윗사람을 따르고 존경해야 한다 3. 우리 사회에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4. 전통적인 방식과 가치는 삶에 좋은 지침이 된다 5. 우리 사회에서는 인권보다 법과 질서가 우선돼야 한다 6. 지금보다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7. 전통적인 결혼 제도를 지지한다 8. 아이들에게 애국심을 반드시 심어줘야 한다 평등과 자유가 충돌할 때는 자유가를 더 우선시해야 한다 이거 다 5하면 그대로 태극기 근데 지금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한 데도 있기 때문에 저소득 태극기 그래서 여기는 아까 우리가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에서 갈리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었잖아요 표현의 자유, 권위주의, 전통에 대한 수호, 안정, 분배 이거를 집어넣어서 만든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것을 했을 때 저의 성향은 41점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여자 중에 37%래요 저에 대해서 읽어주세요 제가 테스트 해보고 있었는데 아 그래? 하고 나서 읽어주세요 아니요 바로 읽어드릴게요 수비보다는 공격, 고인물을 경계하는 사람 당신은 중도적인 진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사회가 변화하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을까 많이 염려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급진적인 변화가 사회의 혼란을 불러오진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혼란과 불안은 감수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능하면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급진적인 진보는 아니지만 다분히 진보적인 성향으로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읽는 사람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기만 노력을 익히네요 당신을 위한 팁도 줘요 세상에 팁이 있어요 당신은 진보적인 사람이지만 열정적인 진보주의자라기보다는 냉담한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 가능한 계획을 꿈꾸는 당신에게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신중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고 지나친 보수만큼이나 염려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런 한때 유행하던 페이스북 페이지의 성격 테스트의 해석 문장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끔 맞기 때문입니다 아 그죠 한두 문장이 다른 것도 맞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심으시죠 그 이유는 갖다 붙입니다 모든 사람은 파시스트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은근 북소장님 맞아요 이거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에너지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냉담한 현실주의자고 그리고 급진적인 변화가 가져올 그 변화에 대해서 서로 그것이 긍정적인 거라고 해도 염려를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스스로 우파라고 여긴 적은 없지만 보수라고 여긴 적은 있었거든요 그게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도 북소장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느껴요 그럼 난 아닌가? 저도 그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저 지금 빠르게 테스트 해봤는데 저도 같은 성향으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비슷하네 근데 점수는 되게 다르게 나왔네요 그래요? 몇 점 나왔어요? 41점이셨잖아요 저는 19점이에요 그런데 왜 같은 유형인 걸까요? 그러게 너무 포기에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든 저희는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사람이기는 하네요 뭔가 앞뒤가 다른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최근에 웨이브에서 나온 사상검증 커뮤니티 사상검증 구역? 사상검증 구역? 더 커뮤니티라는 공전의 히트작이 있었댑니다 건조는 봤대요 저도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재밌게 봤어요 저도 제가 이걸 하루 동안 보고 내일 다시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오늘의 미션이시군요 아니 제가 그 뭐냐 이 일을 해야 되면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도 좀 부끄러운 게 우리 방송은 예전에 팟캐스트가 대세이던 시절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른 방송들만큼 시사를 다루지 않거든요 앞으로 늘릴 텐데 그래도 비슷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종종 화가 나 있고 좌와 우가 건전한 대화를 한다는 개념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 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중에 혹은 그런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다 국민에 가 있기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아시겠죠? 저는 화가 난 사람이죠 오늘의 컨셉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게 많았나 봐요 재밌었어요 거기서는 이 출연자의 성향을 조금 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으로 나눴던 거 비슷하게 나눴는데 여기는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좌우로 갈랐는데 이 좌파 우파를 좌파 우파 페미니즘 대 이퀄리즘 서민 대 부유 개방 대 전통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의 성향을 분리를 했었어요 이 얘기부터 내일 다시 해보죠 참고로 이퀄리즘이라는 단어는 가장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매체가 나무이키기 때문에 나무이키의 입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단어가 자기들과 관련이 없고 자기들은 이 가짜 단어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흔적을 열심히 남깁니다 나무이키의 자들은 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줘버렸다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퀄리즘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모든 나쁜 뜻을 주된 편집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이진숙의 마음하고 똑같죠 내 입으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모든 민주화운동 세력의 노고에 일도 감사하지 않고 나는 그게 다 싫다라는 말을 못해요 하지만 그런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 처음에 이 테스트부터 공개를 했었잖아요 일반 대중도 할 수 있도록 이 이퀄리즘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이 있었죠 사실 그럴 수 있겠네요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금만 남겨주세요 테스트 결과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내가 늘 정사계례에 있는 정사추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 새로 고민해봤다 싶으신 게 있으면 거들어주셔도 좋습니다 건조이 투어 유PD 북소장과 그대로 돌아오겠습니다 북유럽연구소 여름판입니다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